그.. 어쨌든 광통신은 요즘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요즘에 UTP 인프라보다는 광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실제 시험에도 뭐 한 두세 문제는 꼭 출제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좀 빠진 부분은 그 뭐 그 폰쪽 AON EON 뭐 이쪽은 좀 빠졌는데 시험에서 그럼 뭐 잘 나오는 분야니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안지가 어디있나요 지금? 그 1번 같은 경우는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는 이미 출제가 된 거잖아요. 또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좀 정확하게 뭐 답을 내긴 어렵지만 그래서 좀 그 최근에 활성화 방안 증강현실 가상현실 응용 분야들 이런 거를 좀 잘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같은 데 찾아오는 자료가 많잖아요. IT 파인드나 이런 데서 논문도 많이 나오니까요.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쓰셨는데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2번도 요즘 가장 공동주택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초고속 전보통신 인증 문서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능형 스마트 빌딩은 지금 한 2년 동안 거의 나오잖아요. 매 회. 그쵸? 제가 그 카페에다 올려드린 자료 그거 보고 조금 보완을 하셔서 답안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조금 그 지능형 스마트 빌딩 그러면 뭐 빌딩 자동화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하시기는 어려우니까 문서를 보고 서술형 정도는 하나 딱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늘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1번에서 분산, 증폭기, 광섬유, 손실 이런 것들은 늘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광학적 파라미터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훨씬 잘 쓰셨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신기술 쪽 조금 하고 마지막 주에는 제가 페이퍼 별도의 강의 자료는 없고요. 논문을 한 10개 정도 들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좀 정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잘 쓰시는 분 거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내용보다는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답안이. 내용이 많다고 또 내용이 너무 작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눈에 잘 쓰시는데 시간 너무 많이 쓰셔서 조금 욕심을 좀 버리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안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몇 분은 굉장히 글씨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 좋긴 한데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공백, 그 다음에 약간의 그림하고 이런 걸 잘 이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구성이 나오니까 다른 분들 거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내용은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모르는 건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면 채워지니까 지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있는 거는 아시죠? 네. 뭐죠? 이번에 개정안이? 주가 뭔가요? 주가? 2조, 2조, 7호, 8호 그게 뭐예요? 2조 그런 거 아니 저희 지금 요새 그거 스타디가 뭐 있거든요? 아니 개정이 안 된 건 체험이 안 나오니까요. 네. 개정이 된 거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뭐 법사위에서 아직 송과가 안 됐으니까 계리 중인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리형이 한 달 배치 그렇죠. 예. 배치의무제가 법조항에 들어갔거든요. 일단 이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법이 있고 그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저희가 이제 약간 공사업법이 좀 애매한 게 이제 감리 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감리 배치 신고제가 의무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300만 원 잘못 신고하면 500만 원 벌금이에요. 이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올해 통과가 되면 시행령에 이제 배치 인원 뭐 금액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겠죠. 지금은 그냥 뭐 10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억, 70억, 30억, 5억 뭐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몇 명을 언제부터 배치해라 이제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제 이게 되면 밑에다가 이제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소방이나 전기 뭐 이런 쪽은 뭐 전력 용량이라든가 소방 규모에 따라서 뭐 규모로 하죠. 대부분 규모 규모나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용량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규모가 얼마 정도 이상이면 뭐 뭐 특급의 한 명에 뭐 고급 두 명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뭐 전기도 똑같죠. 근데 통신은 아직 이런 게 없어서 약간 배치에 대한 게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제가 신고가 되면 이게 신고제가 되면 지자체에다가 신고하라고 돼 있거든요. 지자체 장에다가 감리배치 신고에 대한 그 신고가 의무화가 이렇게 법조항에 들어갔는데 근데 지자체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공사협회나 이런 데다가 이제 의뢰를 하겠죠. 당신들이 좀 대신 해줘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저희도 그 전기 쪽이 그래요. 그죠. 전력기술관리법 하에서 그 전력기술인 협회에다가 다 신고하고 이제 다 배치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계좌안을 좀 연락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법제처에 갔으면 되죠. 법제처에 가면 현재 올라가 있는 거 계료 중인 거 이렇게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1월에 뭐 한다고는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배치인원 통신은 지금 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통신 금액. 100억 이상 70억에서 100억 미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통신공사를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아마 이것도 요게 이제 조정이 좀 되겠죠. 그래서 뭐 건물 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고런 게 이제 시행령 이제 이게 되면 시행령 안에 이제 하려고 지금 협회하고 이제 스터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법이 좀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하여튼 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제 주로 요기 배치가 철도나 뭐 항공 쪽만 좀 배치를 하고 나머지 건축물 쪽은 어 뭐 상주 배치를 잘 안 하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전 개정 안 하면 지금 인원이 좀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 시행령에 그치 시행령에 넣는 거죠. 이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뭐 하기가 쉽잖아요. 법은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 뭐 시행 규칙은 더 쉽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은 미래부에서 발췌한 거라서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그냥 통과가 될 거라고 하는데 뭐 법 사회가 안 열리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하여튼 뭐 빨리 공부하셔서 빨리 따놓으면 뭐 더 그 좋아질 일만 남아 있으니까 빨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일반 그 오래 하신 분들도 많고 잘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이제 양도 좀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여기 그 저희 가지고 있는 교재만 가지고 좀 어려우니까 좀 더 보완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 뭐 요거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그 분야죠. 자율주행차 그래서 그 국내에서의 그 자동차 관리법 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없이 자 없이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되는 자동차 이게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죠. 자율주행차 요즘에 그 자율주행차도 있고요. 저희 첫째 시간에 했던 거 뭐였죠. 자율주행 첫째 시간에 했던 거 있었잖아요. 뭐 있었죠. 자율주행 선박 있었잖아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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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도 이게 그 뭐야. 사고가 많이 난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선박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차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죠.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용어고 요소 기술이 있죠. 요소기술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 물론 이제 뭐 그림이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요소기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센서 센서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였죠. 센서 중에 시험에 라이다 가 나왔었잖아요. 라이다 가장 중요한 센서죠. 라이다 레이저하고 레이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다 그렇죠.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다 레이저가 빛이 이렇게 산란이 잘 돼서 물체를 구분하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라이다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위치인식이죠. 위치 위치 추적을 해야 되니까 위치 추적을 위한 GPS가 꼭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고 이제 제어하는 기술 요런게 이제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HCI Human Computing Interaction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상호작용 요 네 가지가 이제 가장 필요한 요소 기술이 되겠죠. 센서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라이다 센서 그 다음에 추돌 방지 센서 그 다음에 차선인식 센서 뭐 이런 센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좀 그림들이 네 가지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림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꼭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래서 양방향 통신하는 거죠. 판단 제어하는 모듈이 들어있고 여기에 이렇게 센서가 달려있는 거죠. 센서야 뭐 여기 다양하게 달려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HCI 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들어있죠. 여기 안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V2X 쪽도 요쪽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서 매번 나오고 있잖아요. V2X V2I V2X에는 V2I 가 있고 V2V 가 있고 비어컬하고 인프라하고 통신하는 거 차하고 차간에 통신하는 거 요런 것들 요 요 무선통신에 가장 요즘 많이 쓰는 게 뭐죠? 뭐죠? 왜? 웨이브잖아요. 웨이브 802.11 P 802.11 기술 표준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또 다시 나올 거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요 분야는 뭐 계속 축제가 되는 분야니까 근데 자율주행차에서는 얘가 핵심이 아니고 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용어고 요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등급이 있죠. 등급 그래서 0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있잖아요. 자율주행 등급 그래서 0등급은 뭐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차고 5등급이 완전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이 차 스스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5등급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최근 동향으로 보면 최근 동향이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활성화 방안 요런 게 이제 들어가야겠죠. 신규술 쪽이니까 이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험이라든가 책임 그 전단에 그 전단 보안 아니요. 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에요. 법이죠. 법. 지금 자율주행차는 도로에 다닐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니까 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겠죠. 그죠. 자율주행차 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뭐 여기에 이제 보험이라든가 사로 성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험이나 책임 그 다음에 그 최근 동향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그 어쨌든 그 뭐 이렇게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스터디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그 뭐 테스트 배드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요런 내용들이 이제 활성화 방안이나 최근 동향에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가면 뭐 한 페이지 반 쓰는 데는 전혀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요거 좀 요게 좀 빠지신 분들이 있고 요거는 뭐 대부분 많이 안 쓰셨고 요기는 아주 잘 쓰셨더라구요. 세신 분들은 등급 최근 동향 그 전자신문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셨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사 시험은 어쨌든 답이 나와야 되고 키워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꼭 좀 그런 거를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의 광섬유의 분산이죠. 분산 디스퍼션 아니 분산 그래서 광섬유에는 광섬유 광섬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분산도 있고 손실 특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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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은 어쨌든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데 분산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개선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분산은 빛 이 퍼짐 현상이죠. 퍼짐 이렇게 빛이 퍼지면서 전기적 신호로 보면 이렇게 심볼 간에 간섭이 생기는 것처럼 나오는 게 분산이죠. 분산 그래서 분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래서 모드 내분산이 있고 모드 간 분산이 있죠. 모드 내분산 모드 간 분산 그래서 모드 내분산에는 색분산이 있고 편광 모드 분산이 있죠. 모드 내에서 모드 간 이란 얘기는 멀티 모드 파이버 다중 모드 파이버에서 생기는 모드 간 생기는 분산이 되는 거죠. 서로 모드 간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퍼지는 현상 이게 모드 간 분산이고요. 아니면 뭐 이 경우일 수도 있고요. 이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WDM 이렇게만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그래서 색분산에는 이제 색분산 색분산이라는 얘기는 구조분산하고 재료분산을 이렇게 합쳐 놓은 게 이제 색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분산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게 손실이었어요. 손실 손실 왜냐면 손실이 광섬유가 가다가 접속점에서 생기는 손실이 있고 그렇죠? 가다가 이렇게 뭐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눌리는 현상에 의한 손실이 있고요. 광섬유 자체가 가지는 손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이게 이슈였어요.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그래서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증폭기 그렇죠. 증폭기를 쓰는 거죠. 증폭기 그래서 증폭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요. 예전에는. 그럼 얘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 증폭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제너레이터 그렇죠. 제너레이터 중계기죠. 중계기 중계기라는 게 있었죠. 중계기 중계기라는 얘기는 광신호가 왔으면 전기신호로 바꿔서 증폭해서 전기신호를 다시 광신호로 보내는 게 이제 중계기였는데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중계기의 문제점은 비용 비용도 많이 들고요. 복잡한 복잡한 것도 있고 전기신호로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그렇죠. WDM이 불가능해요. WDM 왜냐하면 파장 자체를 여러 개가 있는 파장을 전기로 바꿔서 증폭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WDM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빛 자체를 증폭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폭기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증폭기 아주 옛날에는 중계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사말 중계기였잖아요. 뭐였죠? 리제너레이션 리쉐이핑 리타이밍 리제너레이션 GENERATION 이게 이제 50회, 60회 때 나왔던 문제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증폭기 문제였거든요. 증폭기도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여기에요. 이쪽 이쪽 혹시 이유를 아세요? 왜 이쪽이 문제가 되는지 비트 수가 많아지는 전송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전송률이 지금 이제 100기가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100기가까지 100기가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10기가 1기가 이때는 색분산 자체가 이슈였는데 40기가 100기가 올라가는 평강모드 분산이 굉장히 이슈라는 거예요. 얘를 해결하지 못하면 색분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뭐 1기가 10기가 전송기가 안 됐었는데 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구조분산이나 재료분산은 광케이블 재료를 잘 만들거나 더 좋은 게 뭔가요? 빛이죠. 빛. 다이오드를 굉장히 정밀하게 만드는 거죠. 거의 다이오드는 다 일제잖아요. 다 일제예요. 과이오드는 이만한 거 다이오드 하나에 몇 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이게 10기가 이하일 때는 이거 있지만 한 40기가가 넘어가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평강모드 저희 전자파랑 똑같아요. 전파도 이게 뭐죠? H필드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 필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광 모드도 빛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빛도 그래서 빛이 이렇게 발광을 하는데 이거에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편광이 생기더라는 거죠. 편광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가 아니 파장이 속도가 굉장히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이렇게 정확하게 90도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오차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이 편광 모드 분산이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편광 모드 분산 그래서 편광 모드 분산을 개선하는 방법이 여기 몇 가지 제가 적어 놨거든요. 그거를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래서 제가 증폭기 얘기도 했었고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모드 간 분산이라는 얘기는 모드 간에 이런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코어가 있고 클레드가 있고 여기 빛을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빛이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에서 서로 분산이 일어나서 빛이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시간으로 보면 여기 델타 T고 여기가 이제 이만큼이 델타 T면 이만큼 늘어난 이거 델타 T 플러스 알파 이거를 얼만큼 줄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드 간 물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드 간 분산은 멀티모드에서 생기는 분산을 모드 간 분산이라고 하죠. 뭐 교재에도 있지만 모드 간 분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평강 모드 분산이나 색분산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기 몇 가지 써 놨거든요. 이 색분산을 보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뭐죠? 그렇죠. D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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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을 시프트 시킨 파이버를 쓰거나 아니면 제로를 만들지 않은 DSF를 쓰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게 색분산을 보상하는 방법이고 평강 모드 분산을 보상하는 방법은 여기 뭐 용어가 좀 어려워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뭐 압력을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전기신호를 변환시켜서 쓰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평강 제어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멀티모드에서 모드간 분산을 해결했으면 방법이 뭐죠? 그렇죠. 싱글 모드 파이버를 쓰거나 또요? 글래디드 인덱스 파이버를 쓰는 거죠. 글래디드 인덱스 스텝 인덱스가 아니고 글래디드 인덱스를 쓰면 모드간에 약간 간섭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글래디드 인덱스 파이버를 쓰면 이런 게 이제 멀티모드 아니 모드간 분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분산이 있으면 종류가 있고 얘네들이 있고 얘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시면 이제 그림은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퍼지는 게 분산이다. 물론 이제 평강 모드 분산이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걔도 어쨌든 그 이 평강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좀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조금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정리를 좀 보시고 조금 더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증폭기 광증폭기도 시험에 많이 자주 나오는 거죠. 광증폭기 그래서 여기 발광 소자가 있고 발광 빛을 이렇게 쏘는 발광 소자 다이오드죠. 발광 소자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다이오드 LED나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거 이게 이제 발광 소자죠. 발광 그래서 이게 광섬유로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증폭기를 쓰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수광이 되는 거죠. 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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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자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핀 다이오드 핀 다이오드 핀 다이오드하고 APD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핀 다이오드는 뭔가요? 빛을 받아서 그 빛의 전류를 측정해서 전압으로 바꿔주는 게 핀 다이오드의 목적이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핀 다이오드만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이거죠. 중폭기 광중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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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섬유 자체의 광섬유 자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빛을 밝게 해주는 거죠. 진짜 밝게 해주는 거잖아요. 증폭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 더 밝게 해주는 게 증폭기 인거잖아요. 빛을 어차피 가다 보면 빛이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흐려지는데 얘를 여기다가 뭔가 뭔가요? 펌핑 레이저 같은 거를 집어 넣어서 뭔가 펌핑 레이저를 집어 넣어서 이 자체의 광섬유 자체에서 빛을 더 밝게 해주는 거죠. 밝게. 밝게 해서 넘어가게 해주는 게 증폭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증폭기는 이런 신호를 이렇게 뻥 튀기는 게 증폭기인데 광증폭기는 이런 개념이 아니죠. 빛을 더 밝게 해주는 개념이 광증폭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류에는 종류에는 뭐가 있죠? 종류? 2D FA가 있고 그다음에 라만 증폭기가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증폭기가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라만 증폭기죠. 라만 증폭기 얘는 광대역 증폭기죠. 광대역 광대역 증폭기 주로 저희가 광통신에서 쓰는 파장을 보면 광통신에서 쓰는 주로 파장 이쪽이 손실이 될 거고요. 이쪽이 분산 특성이 될 거고 여기가 몇 나노대역이죠? 850나노대역이죠. 여기는 1310나노대역이고 여기는 1550나노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850나노 1310나노메타 1550나노메타 대역을 주로 쓰는 게 광통신이죠. 1550나노가 손실이 가장 작잖아요. 850나노가 손실이 가장 크고 그래서 1310나노가 물론 대역폭은 좁지만 이게 대역폭이에요. 손실이 떨어지는 대역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주로 WDM을 쓰는 쪽은 이쪽이겠죠. 왜냐면 대역이 넓으니까 대역이 넓고 그래서 1310나노를 써서 850에서 1550나노까지 쓰는 게 광통신에서 쓰는 파장 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 그려보면 이 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분산 특성이잖아요. 분산 이게 무슨 의미죠. 여기가 분산이 0이에요. 0 0 그래서 일반적인 광섬유는 어디서 1310나노에서 분산이 거의 제로라고 보는 거죠. 1310나노대역에서 제로 근데 WDM을 쓰려면 분산값이 더 플러스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 분산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분산 분산 값을 1550나노에서 제로가 되게 만든 게 무슨 케이블이었죠? 이게 이게 DSF잖아요. DSF Dispersion Shift Fiber가 DSF Fiber가 이렇게 분산을 이동시킨 거죠. 분산 값을 플러스 된 분산 값을 마이너스를 시켜서 여기다 제로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게 DSF 케이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여기서 광대역이라는 얘기는 850에서 약 한 1700나노대역까지 전체가 다 850은 아니고요. 여기 한 1100나노메타부터 1700나노대역까지 광대역을 증폭시켜주는 게 라만 증폭기죠. 그러니까 라만 증폭기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하나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EDFA 같은 경우는 주로 1550나노대역에서 증폭시켜주는 게 EDFA죠. 그래서 WD 예전에 문제가 뭐가 났었냐면 WD WDM에서 사용하는 증폭기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WDM에서 사용하는 증폭기 그러니까 얘도 될 수도 있고 얘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섬유 자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빛을 밝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래서 광섬유 자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광섬유는 뭐냐면 EDF죠. EDF 어뷰음이 도핑된 파이버 파이버에 어뷰음을 더 집어 넣은 아주 특수한 파이버를 여기다 넣어 놓고 이렇게 여기다 놓고 여기에 놓고 이 앞에서 뭔가 빛을 이렇게 이쪽은 입력광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별도의 펌핑광이 되겠죠. 펌핑 펌핑광을 써서 펌핑광을 써서 펌핑을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넣을 거냐 아니면 펌핑을 여부를 줄 거냐에 따라서 EDF-A냐 라만증 뽑기냐 펌핑을 980나노를 쓸 건지 1480나노메탈을 펌핑을 할 건지 그 다음에 915나노메탈을 펌핑을 할 건지에 따라서 EDF-A는 그냥 쓰고요. 여기다가 펌핑 레이저를 순방향으로 넣을지 역방향으로 넣을지 그 다음에 펌핑을 이걸 쓸지 이걸 쓸지 이걸 쓸지 따라서 EDF-A냐 라만증 뽑기냐 달라지는 거죠. EDF-A냐 라만증 뽑기냐 그래서 펌핑을 순방향에 980이나 1400나노메탈을 쓰는게 EDF-A가 되는 거고요. 이게 EDF-A 915나노메탈짜리를 4개를 써서 1455나노메탈 펌핑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이게 라만증 뽑기가 되는 거죠. 라만증 뽑기 같은 경우는 증폭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가 1100에서부터 여기까지 할까요? 1100에서부터 다시 그러니까 특성작체가 라만증 뽑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3dB다 그러면 여기가 1100나노부터 1700나노까지를 증폭시켜주는게 라만증 뽑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EDF-A 같은 경우는 여기가 3dB라 그러면 여기 1300에서 1300 130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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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F-A 1500에서 1550나노까지 증폭시켜주는게 이제 EDF-A가 되겠죠. 훨씬 더 넓죠. 라만증 뽑기가 라만증 뽑기는 펌핑 레이저를 역으로 집어넣고 950나노짜리 레이저를 4개를 쏴서 1455나노메터 펌핑을 만들어 주는게 라만증 뽑기죠. 이게 있으니까요. 개념 만 알고 계시다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거 현장에서도 라만증 뽑기를 많이 쓰죠. 굉장히 광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도체 증폭기 라는 얘기는 반도체 증폭기 반도체 다이오드 같은게 P형하고 N형을 붙여 놓은게 다이오드가 되는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공핍층이라는게 있죠. 공핍층 공핍층이라는게 있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이동해 가는거 그래서 이 공핍층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얼마나 자주 이동하느냐 이런게 이게 반도체잖아요. 여기 공핍층 안에는 자유전자 이동이 굉장히 활발한거죠. 여기에다가 광섬유를 이렇게 집어 넣어 주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빛을 이렇게 집어 넣어서 얘를 통과를 시키면 이 자체 자유전자가 막 왔다갔다 하는 어떤 운동에너지에 의해서 빛이 더 밝아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는 얘는 뭐 증폭도나 손실이나 이런게 좀 높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로 만드니까 제작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하죠. 그냥 그런거 정도만 있다.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더 보면 980나노메탈을 펌핑시키면 이거는 저잡음용 저잡음용 1480나노메탈을 펌핑시키면 이거는 고출력용 이죠. 고출력용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있으니까요. 꼭 그림하고 이런걸 좀 표로 해서 잘 해놓으시면 이런 그림 광통신하면 이 그림은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도메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광케이블이 어뷸이 도핑된 광케이블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있다. 종류는 이거 말고도 뭐 여러가지가 더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게 이제 이 세 가지니까요. 이렇게 꼭 정리를 쓰신 분들은 아주 잘 쓰셨더라구요. 그래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모드 광섬유 광섬유 그래서 광섬유에는 광섬유죠. 광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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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조금 그 광섬유 광섬유가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죠. 광섬유 유리 유리로 만든 것도 있고요. 또 뭐 있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광섬유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 규사로 만든 유리로 만든 광섬유를 많이 쓰죠. 왜냐면 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잘 안 쓰고요. 광섬유 자체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광섬유 구조는 가운데 이제 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클레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광섬유의 전체 굵기는 얼마죠. 125 마이크로 메타죠. 그러면 코어는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단일 모드 그다음에 다중 모드 여기 단일 모드는 싱글 모드 5라고 하고 여기는 멀티 모드 5라고 하죠. 클레드의 굵기는 둘 다 125 마이크로 메타 아니 마이크로 메타죠. 실제로 여기에 피복이 쌓여져 있으니까 훨씬 더 굵어 보이는 거죠. 피복이 쌓여져 있으니까 실제로 광섬유 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본 적 없으세요. 네. 광섬유 본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코어 코어는 어떻게 되나요. 단일 모드가 10마이크로 메타 짜리 하고 아니 10마이크로 메타죠. 그다음에 다중 모드는요. 50마이크로 메타 짜리도 있고 62.5마이크로 메타 짜리도 있고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를 많이 안 쓰셨더라구요. 그림도 광섬유는 코어가 있고 클레드가 있고 빛을 빛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에 빛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좋죠. 여기다가 다이오드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죠. 다이오드에서 빛을 발광을 하면 이게 코어로 들어가서 코어하고 클레드 다이오에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전파하는 건가요. 전반사를 통해서 전파하게 되는 거죠. 얘가 좋은 거예요. 얘가 좋은 거예요. 얘가 좋은 거예요. 성능 면에서 얘가 좋은 거예요. 얘가 좋은 거예요. 단일 모드가 좋은 거예요. 다중 모드가 좋은 거예요. 단일 모드가 훨씬 좋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답 쓰신 분 중에 좀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다중 모드는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이 발광 다이오드가 이 발광 다이오드 성능 자체가 아주 낮은 거예요. 발광 자체. 그러니까 이 LED 자체에 이 빛이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고 광소음의 자체도 굵고 그렇죠. 굵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빛이 퍼짐에 의해서 하나의 빛을 쏴도 여러 개가 동시에 가더라는 거죠. 이게 멀티모드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나요? 모드 간에 그게 뭐예요. 아까 분산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드 간에 분산이 생겨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중 모드는 모드 간 분산이 생기니까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쓰나요? 저한테 싸니까 쓰는 거죠. 싸고. 그래서 다중 모드는 현장에서 한 2km 이하 2km 이하 속도는 한 완직급 이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광케이블이 있으면 그렇죠? 이 빛을 바라는 이 모듈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빛을 바라는 모듈 빛을 바라는 모듈이 있죠. 이게 빛을 만드는 모듈을 뭐라고 혹시 아세요? 지빅 지빅이라고 하죠. 지빅 모듈 지빅 모듈이 있죠. 그러니까 지빅 모듈이 예를 들면 싱글 모드 지빅 같은 경우는 개당 한 7, 8만원씩 해요. 한 10만원? 예를 들면. 근데 멀티모드 같은 경우는 한 만원 정도? 싸죠. 훨씬 더 싸고. 그리고 어쨌든 지빅을 꽂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L2 스위치가 필요하잖아요. L2나 L3 스위치가. 그래서 여기 광케이블이 이렇게 광케이블이 G빅 모듈이 꽂아지고 L2 스위치에서 이렇게 UTP로 예를 들면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L2 스위치 자체도 만약에 그냥 멀티모드 전용이면 훨씬 싸죠. 굉장히 싸고. 근데 최근에는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대부분 다 싱글모드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어있죠. 사용을 하죠. 대부분. 싱글모드. 싱글모드는 2km 이하 단일모드는 성능이 좀 우수해서 뭐 20km 이상 그래서 주로 고성능이죠. 고성능. 고성능. 그러니까 코어의 굵기가 얇기 때문에 서로 반사도 없고 이런 모드감 분산도 생기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비교표는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일반적인 광섬유 유리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 광섬유도 있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은 뭐 이렇게 이 유리 광섬유가 가장 안 좋은 점이 뭐죠? 잘 부러지지는 않지만 꺾이면 깨져버리니까 근데 플라스틱은 약간 더 좀 유연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비교를 비교하라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옛날에 초기에 광섬유가 워낙 비쌀 때 아마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는 뭐 그 지금 기술 기준 뭐 이따 서술형 할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광섬유를 뭐 시험에 이렇게 낼만한 수준은 아닌데 어쨌든 아까 광섬유 증폭기 그 다음에 뭐 분산 이런 거는 한번에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지능형 스마트 빌딩이거든요. 지능형 스마트 빌딩 인텔리전스 뭐 요즘에 이제 하도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지능형 스마트 빌딩 제가 이제 그 카페에다 올려놓은 자료가 그 협회에서 나온 기술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좀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지능형 스마트 빌딩 이라 그러면 키워드 네 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아이고 그림형 여기 이렇게 바 가 있고요. 바 그 다음에 tc 가 있고 그 다음에 oa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i 가 있는 거예요. 요게 지능형 스마트 킹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기본적인 기능 그래서 바 가 뭐죠? 빌딩 자동화잖아요. 빌딩 자동화 OA는요. 사무 자동화가 되는거죠. TC는 정보통신 회선 통신망 SI는요. 통합 통합 관제 관제가 아니라 시스템 통합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이니까요. 시스템 통합 이게 이제 가장 지능형 스마트 빌딩의 가장 기본이죠. 기본 4가지를 이용을 해서 건축물 자체를 이거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요. 가장 큰 목적. 지능형 스마트 빌딩의 가장 큰 목적은 뭐죠. 건축물에 뭐를 확보해 주는 건가요. 목적 뭐죠. 지능형 스마트 빌딩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안정성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뭐 기능성 그 다음에 뭐 효율성 이런 거죠. 건축물 자체에 안정적으로 어떤 기능이 안정적이고 아주 신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능형 스마트 빌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가장 큰 목적은 요런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장 큰 목적은 그 뭐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전력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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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 에너지 절감 목적이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는 거죠. 에너지 절감 요즘은 이게 가장 이슈잖아요. 핵심 이슈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또 별도의 용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시스템 이름이 뭔가요. 벤스죠. 벤스 똑같은 내용인데 그 기계 쪽에서 에너지 절감의 주가 기계 설비 쪽이거든요. 기계 설비 그러니까 뭐 냉동 공조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요. 냉동 공조 그 다음에 뭐 뭐 위생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이제 기계 설비 쪽이죠. 그래서 거기서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이제 벤스죠. 벤스 그래서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개념인데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벤스라는 게 어쨌든 벤스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이 하위에 단말들이 있잖아요. 디바이스들이 디바이스들이 쭉 있죠. 디바이스에는 뭐가 엮여 돼 있냐면 센서가 또 다 엮여 돼 있죠. 센서가 센서들이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온도 센서라든가 그 다음에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제어를 한다든가 온도 센서를 통해서 냉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게 제어잖아요. 환풍기를 열었다 닫았다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에 에어컨을 틀었다 껐다 해주는 게 이런 제어 부분인데 이런 단말들을 이 벤스 시스템하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동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이 뭐였죠? 이 표준이? 이거 용어로 만들어낸 통신 표준이 뭐였죠? 바운넷이요? 그렇죠. 백넷입니다. 백넷 아까 누가 쓰셨던데 백넷이에요. 백넷 백넷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이 벤스를 위해서 하위단하고 상위단을 하나로 묶어주자.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온도 센서들 제어 시스템들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통신 모듈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백넷 안에는 뭐 이더넷도 있고 485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의 프로토콜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백넷 프로토콜이에요. 전용이에요. 근데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근데 이쪽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이쪽 하위 시스템에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안 하려고 그래요. 믿을 수 없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단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기네들이 운영도 하고 자기네들이 유지 보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PLC 같은 프로그래머 불로 그냥 박아놔버려요. 자기네들 어떤 라이센스를 거는 것처럼 이런 게 좀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악유가 있죠. 그러니까 백넷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연동하기 위해서 뭔가 이쪽은 485다 그러면 485를 이더넷으로 바꿔서 올리든가 모드버스는 이더넷으로 바꿔서 또 이런 변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백넷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뱀스도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 절감 이런 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근데 이건 어쨌든 용어 자체가 기계설비 쪽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신 쪽에 정보통신 쪽에서는 이거죠. 지능형 스마트 빌딩 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서술형에도 있지만 서술형 문제에서 스마트 빌딩 에서 빌딩 자동화 설비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설비가 있는데 빌딩 자동화 설비 빌딩 자동화 설비 이거 빌딩 BA 빌딩 자동화 설비가 주로 이런 걸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보면 전체적인 스마트 빌딩 빌딩 자동화는 종류가 뭐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얘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쭉 들어 있죠. 지난번에는 시험에 이게 나왔었죠. 맞나요? 이게 이게 뭐고 이게 뭐냐 이렇게 나왔었죠. 연동을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이게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건 안 나와요. 절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실제 건축물 현장에서 요즘 지능형 빌딩을 무조건 하거든요. 어떤 약간 규모가 있는 건물들은 현장에 실제 출제하시는 분들의 90%는 다 기술사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본 거를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하려고 해서 그래서 요즘 유사한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똑같이 못내고 이렇게 틀어서 낼 수 있으니까 정리해 놓고 그냥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요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각각 시스템에 대해서 설비가 뭐가 있고 아까도 키워드 있잖아. 안정성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 가 되는 거잖아요. 이용해서 어쨌든 목적은 안정적인 통신망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백렛 같은 프로토콜 없어요? 스마트 없죠. 네. 그런가요. 백렛 용어가 있긴 있겠죠. 기술을 설술해 놓지는 않았어요. 네? 수용하는 걸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네? 수용하는 걸로 수용 수용 이게 어떤 인스템트 백렛 인스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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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가이드는 그걸 해라 그러죠. 근데 실제 단말단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설치 적용으로 알아봅니다. 그렇죠. 해도 안 해도 그만 이기 때문에 왜냐면 표준이라서 해놓으면 좋죠. 왜냐면 연동하기도 좋고 좋은데 그 시스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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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값을 받잖아요 제어 값을 받아서 여기다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온도 값이나 상태 값을 계속 받아서 벤스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실제로 이거 운전을 통해서 전력량이 줄었는지 높아졌는지를 알려면 또 뭐랑 연동을 해야 되나요 전력 검침하고도 연경을 해야 돼요 원격 검침하고 이건 또 전기 쪽이거든요 검침 쪽도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이 값을 계속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연동을 했을 때 전력이 얼마고 얼마고 근데 이게 연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전기 분야고 이건 또 기계 분야고 그리고 아직 수준이 좀 낮아요 제 판단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어려워요 표준 표준 백넷을 표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써라 그래야만 하나로 연동할 수 있다 이쪽도 백넷, 이쪽도 백넷을 쓰면 연동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통신 쪽은 대부분 이더넷이기 때문에 연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더넷은 뭐 또 보안에 취약하다고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백넷은 이더넷으로 표현이 있지 않을까요? 이더넷도 들어 있어요 백넷 안에 하위 안에 2계층에 이더넷, 485, 모드버스 뭐 2, 3이 되게 많아요 다 있어요 거의 다 자 그 다음에 한 5분만 쉬실까요? 어떻게 5분만 쉬었다 하셨죠